원장 경기를 끝내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승급과 함께 기록한 동국아빵. 이거 한번 가질려고 참.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다행이다 진짜. 슈퍼맨이 돌아왔다 161화. 아빠는 아이의 첫 번째 스승이다. 아빠의 기대와는 달리.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오나묘.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오늘 아빠 축하해주자. 안녕하세요. 대박이 시선을 강달한 선물 가게. 여긴 외운 거예요. 아빠가 기다리던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대박이 누나 봐봐. 대박이 이거 써볼래? 쇼프야. 쇼프야. 대박이. undo이 아이고. 구나임이 거. 쇼프야. 그게 아니예요? 이거 뭐야. 구앨땐. 이거 뭐야? 그래 더 봐줄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창 터지는 거야? 무서운 거야. 이거 할래. 이것도 진짜 마지막에 넣었던 거. 뭐 할래? 이거 둘 중에서? 어? 원래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거 엄마한테 갖다 드려. 사랑은 이거 고른 거고 소완이 이거 고른 거고 대박이다. 엄마, 엄마, 엄마. 자 이제 이거 다 갖다 놓자. 엄마, 엄마, 나 어디? 이거 어디가, 어디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 갖다 놔주세요. 얼마에요? 19,000원. 19,000원이로 다? 가자. 우리 이거 마실까? 맛있어요? 몰라. 이만큼의 다먹을 거야. 수아, 빠지. 그래. 서라, 수아, 빠지 이렇게 맛있는 거다. 많이 마셨다. 그 다음에 서라.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역시. 또 줘? 아니야,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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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아빠가 오겠다. 대박이. 끝. 우리 이제 이거 은박지로 쌀까? 피치 있을 거야? 진작 Katrina. 살았어? 아빠Ben CK 계 가니까? 아빠, MVP growth pot. 너무 좋고, 나는야. 참해? 아빠가 부려서. 태어나서 것 같아. 수아, 다행히 양 VG를 이고. 파가가âm프 precedentes Tiffany's decomp домой. 우리 hesitate. 사랑. 엄마의 해 같은 Kristine. 응? 아빠는 이렇게 에임먹atte 해주세요? 엄마야, 엄마야. 대박인 거 같았어, 언니. 대박인 거 같았어, 언니. 야, 너 똥 쌌어? 왜 그래. 안 쌌대. 산타 할아버지 거짓말하면 정말 안 줘요. 쌌어요? 안 쌌어요? 예쁜 대가기. 엄마 샀어. 냄새 나 봐. 이 옷 뿐인데, 냄새 맡겨봐. 엄마, 이형이 해봐. 아악! 아악! 물 쪼개! 물 쪼개! 쪼개! 마귀, 이리 와. 이리 와. 기저귀 갈고. 야, 일단 바지 벗겨. 바지 벗겨. 쏙. 저의 집도 첫째, 둘째가 애 잘 봐주거든요. 아, 누나가 엄마처럼 정말 잘해주네요. 안 닫고. 됐어, 됐어. 아, 깨끗해. 깨끗해! 끝! 자, 손 씻어. 올라가. 씻어. 자, 이렇게. 이노도, 꼼꼼꼼. 꾹, 꾹. 꾹, 꾹. 세게! 잘했어요. 비벼. 오, 궁금해. 비벼. 꾹. 가득, 가득. 여기 비누 어떻게 닦지? 파티 준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일단은 준비는 다 된 것 같애. 다 됐다. 너희들 이러고 싸울 거면 언니 이거 안 줘. 음,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사랑이와 유태의 싸움을 한 번에 해결했던 추러모. 그 짧은 시간에 재아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수아 잘못한 거야. 대박이야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수아가 뺏은 건데 수아 그렇게 우울 이유 없어. 야, 봐봐. 이 조그마한 풍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싸운 거잖아. 그럼 언니 이 풍자 다시 사장님한테 갖다 줄까? 대박아. 딸아 누나 좋아. 수아 누나 좋아. 수아 누나 좋대. 지금 누구 보고 싶어요? 수아 누나. 수아 누나 좋아. 수아 누나 좋아. 수아 누나 좋아. 다 됐어. 다 됐어. 다음 도대체. 대박아. 수아가 말할 거 있대. 대박을 받아 이거. 다시 평화를 찾은 5남매네 파티 준비도 순조롭게 완성 됐다 뭐 그럴듯해 아빠가 이거 보면 좋아하겠다 그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집으로 가는 중 전주년 간 게 아니라 경기하러 간 건데 매달 간 거 하잖아 매달 제아야 제시야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지금 가고 있어 빨리 와요 알았어 기도해요 아빠 빨리 오라고 기도하세요 아빠 빨리 와요 아빠 빨리 와요 알았어요 아빠 급박 갈게 네 뭐하고 있었어 응 파기 파기 뭐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 네 우리 놀고 있었어요 아빠 빨리 와요 아따가 다니엇 아빠 아빠 빨리 와요 야, 말하면 어떡해. 소라야, 비밀이었잖아. 오 마이 갓. 얘들아, 이거 뭘 떨어지는지 좀 봐봐봐. 왔나봐. 얘들아, 빨리 숨어. 숨어, 숨어. 빨리, 아빠 왔다고. 빨리, 아빠 왔다고. 빨리.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귀여워, 진짜. 난 놀 거야, 간다. 타이밍을 주는 거야. 타이밍을 주는 거야. 동풍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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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이 소리야! 어이 소리야.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이건 뭐야? 여기야? 진짜 만들었어요. 야, 너네 앉아 봐봐. 아빠도 너네 봐봐. 아빠가 이거 지금. 아빠가 너무 톡해. 이거, 이거를 목에 걸어주려고 그렇게 왔잖아. 이거 우승 메달이거든. 우와, 좋겠지요? 아빠가. 자, 하나 먹는 거 아니야? 자, 대박이. 자, 자. 봐, 딱 앉아봐. 깨물어봐, 물어봐. 봐봐, 하나, 둘, 셋. 소아, 붙어야지. 왜 눈을 그렇게 깜빡거려. 하나, 둘, 셋. 5남매와 함께하니 메달도 더욱 빛이 나네요. 아빠야. 아빠 이거 봐. 아빠. 아빠야, 아빠 이름이 뭐야? 아빠는. 쿠키야. 쿠키야? 아빠 이거. 우와. 아빠 좀 이제 옷도 갈아입고. 아이고. 지금 멀리. 이거 좀 청소 좀 하자. 지저분하니까. 야, 이제 또 육아가 시작이구나. 아빠 힘들까 봐 청소도 도와주는 온안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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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어디? 지금 갈게, 어디? 여기. 아빠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힘든 것들 싹 사라집니다. 여기, 여기. 청소도 잘하네. 물 부 Keith. rada는 생년월호에. 성환아. 서준아. 빵 떨어졌거든. 빵 사 올 사람. 나야. 빵을 세 개 사 와야 해, 알았지? 세 개. 맛있는 거 사오세요, 아빠 집 치우고 있을게.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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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우리. 어떻게 해? 난 뒤에. 얼른 가야지. 아빠 그 자리 있으면 돼. 멍멍이. 멍멍이들. 멍멍이다. 안돼. 물어. 나쁜 사람을 해요. 할 것 같아. 알겠어요. 알겠어. 멍멍이 잘 맞지. 멍멍이 잘 맞지. 안녕히 가세요. 기다려주세요. 오늘 무슨 일로 왔어요? 나온 게 귀여워서 또 왔어요. 이게 뭐예요? 고기예요, 고기. 이거가 고기예요? 네. 나 요구르트. 다소니는. 다소니 좀 먹고 싶어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잘 어때요? 거둔아. 여기 요구르트. 요구르트랑 나는 다 먹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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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살 수 있어요? 멍멍이는 따로 주인이 있는데. 멍멍이 못 사요? 다 주인이 있는 강아지예요. 안 돼. 엉덩한 거 사지 말랬어요. 너네 빵 사러 가면서 절대 엉뚱한 거 사오면 안 돼. 엉뚱한 거 안 사올 거예요. 알았지? 너도 엉뚱한 거 사오면 안 돼. 엉뚱한 거 사오면 안 돼. 안녕. 서준아 같이 가.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 돼. 꿈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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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이다! 빵집 저기있다 빵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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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핸드폰 빵집이다! 감사합니다! 어? 서준아! 빵은 어디로 간거니? 응? 두주야! 빵이 한 타다! 두주 한 타다! 그런데 돈을 하나만 사야 돼! 하나만 사야 돼! 형! 오늘 우리 돈은 밥을 먹어줘야 돼! 우린 밥이 먹어줘야 돼! 김방구가 아귀인거 하나만 사야 돼. 김방구가 아귀인거 하나만 사야 돼. 알았다. 하나만 사야 돼. 야, 이거부터 해. 캠프. 네. 앉아봐. 문방구가 아귀인거? 문방구 갈래? 문방구가도래? 문방구가도래? 응. 문방구가 왔어.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구경은 괜찮아. 하지는 않으면 되잖아.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문방구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가. 너는 이따가 이리로 서 빨리. 손들어. 앞으로 문방구 한 달간 금지야. 금지야. 이제 못 가. 출입금지야, 한 달간. 구경만 하자. 문방구 안 갈 거야, 너? 문방구 안 갈 거야? 갈 거지. 갈 거지. 가자. 저기. 너도 알지? 저기 끝에 있는 거. 어. 손나, 저기 봐. 문방구다. 문방구다. 땡.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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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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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자, 예. 여기 다 줄 수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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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여기. 문방구. 여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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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가들 좀 보자. 오, 우리 집에. 이거 있지? 이거 어때? 이거 와봐. 우리 집에. 여기 와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어, 음먼. 오,, 음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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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는. 여기. 여기도 애플 만들기. 여기도 개리도 있나봐. 힘 줘. 하자 우리 하자 우리 해봐 해봐 안 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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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빵절빵 고민의 끝. 서은이의 선택은? 모든 인원을 다닐 수 없다고 했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서은이. 네살에겐 힘든 일인데. 잘 참았어, 서은아. 형, 어디 있어? 어, 갔다 왔다. 이래? 이거 되게 멋있는데 왜? 할 거 말까? 할 거 말까? 할 거 말까? 안타까. 뭐 할래? 뭐 할래? 이거 오늘 아빠한테 말매 마신다. 안 마실 것 같은데? 이런 거 괜찮은 거? 고소한 건 안 된다고 말잖아. 네, 은아. 네, 은아. 네, 은아. 과연 서준이는 유혹을 부딪힐 수 있을까요? 개 살할래. 개 살할래. 동생이 이리 와. 동생이 이리 와. 나 이거 살고 있는데. 나 산게. 엉뚱한 거 사. 엉뚱한 거 그냥 사다. 그냥 가자. 애들이랑 계산할 거예요? 네. 저거요. 저거? 저거 아빠 허락받고 사야 되는데. 저거 일단 꺼내주세요. 불닭키고 있는 거. 아니요 아니요 저거. 불닭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희나무. 그냥 그. 카펠. 태고. 아 이거 이거? 네. 아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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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게요 고생했습니다 어휴 쉬고 너무 재밌습니다 봅시다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장난감 장난감 놔두고 왔어 살 거 아니야 놔두고 왔어? 너 장난감 봤는데 안 샀다는 건 눈방구로 갔다는 얘기니? 눈방구로 갔다는 얘기니? 너네 눈방구 금지영 아빠가 못 사 안 된다고 했잖아 놀라봐 아빠가 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안 된다 네 눈방구 갔어 안 갔어? 여기 카메라 업크한테 물어본다 안 왔어 빵은 어디 있어 빵은? 빵? 빵 안 샀어? 빵 안 샀다고 말했는데요 빵 안 산다고 그랬어? 응 그럼 어디 갔다 갔어 너네 왜 다들 자꾸 슬슬 피해 네 이서원 문방구 갔어 안 갔어? 아빠 화 안 낼게 솔직히 말하면 화 안 낼게 아빠가 갔다 문방구 들어갔어? 응 너 혼자 갔어? 둘이 다 들어갔어 이서준 삼자 되면 응 빨리 앉아 이리 와 빵 어디 있어? 빵이요? 빵 이거 뭐야? 영수증이야? 네 네 어? 사과주스네 아빠 빵 사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나 주주 먹으러 싶어서 빵은 좋다 안 샀다고 저 배가 불러서 주스 마셨어 맞지? 네 서원이는 문방구 갔다 왔어 안 왔어? 갔어 갔다 왔어? 응 장난감은? 안 갔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서준이 문방구 갔어 안 갔어? 응 갔어 갔어? 응 근데 아무것도 안 샀어? 응 응 응 잘했어 근데 아까는 왜 안 갔다 그랬어? 아빠한테 혼날까봐? 응 근데 아빠는 아빠 나 문방구에 있는 게 너무 갖고 싶어서 잠깐 들어가서 보고 왔어요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아빠는 정말로 안 왔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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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사장님한테 맡겼어 사장님한테 맡겼어? 이리 와 이리 와 둘 다 이리 와 이리 와 사장님 이리 와 누구 아들? 누구? 아빠 아들 형 어디 있어? 응 갔다 놨어 네 사장님 이거 꼭 지켜주세요 하나 맡고 올게요 하나 맡고 올게요 솔직히 좀 약간 감동이었어요 지금 약간 감동 받았고 그렇게 참고 안 사오고 아빠 말 들은 거는 정말 기특한 일이죠 이렇게 안 사고 오면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어쨌든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 아아 굿모닝 윌리엄 일어났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굿모닝 기죽이 빠져나 야 굿모닝 똥 샀어? 응 응 응 겹시다 응 겹시다 겹시다 잠깐만 샘아빠가 목욕물 받으러 간 사이 가지도 격하게 아침 인사를 하는데요 몰라 너 깜짝이야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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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5 이거 어떻게 오늘 처음이에요 와입 할때 옆에서 조금 보조러서 get hectborough 미끄럽고 막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막 되게 불안 불안해요 이거 뭐야? 일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감자? 웬일이야? 너 왜 이렇게 착하게 있어? 조금부터 머리 감아주는 센스 그리고 오빠가 눈 안 들어가게끔 닦여주는 센스 이거 한 명 할 일이 아니야 난 세 명 필요한데 다리 빨리 해야지 우리 빨리 해 고추 첫 목욕치고는 정말 능숙하게 자라는데요 우리 밀림 선물 받은 거 입어볼까? 이거는 우리 로이가 백일 때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아 진짜요? 이거는 좀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아유 한결 중 누구야 너 너는 진짜 귀엽다 슈우로율 야 근데 수염 없으니? 어머, 싱크로율 100% 완성? 이번엔 통크루즈를 위협하는 밀크루즈네요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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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한바탕 놀고 난 후 낮잠든 윌리엄 정말 천사가 따로 없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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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유아유 너희 안녕 안녕하세요 삼촌한테 인사해 아, 쌤 형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제가 내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내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삼촌, 잉크 한번 해드려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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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소 너무 이쁜거 아니에요? 한번 웃어봐봐 아아, 이야 미소? 미소 오우 이야, 이것도 구별하는게 또 멋있어요 네 머리도 많이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묶고 윌리엄은요? 지금 자고 있어요 아, 자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안그래도 저 좀 부탁하나가 제가 쉬지도 못했어요 아, 쉬지도 못했는데 네 만약에 일어나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좀 빨리 좀 씻을게요 예, 예 너희 이름 뭐였지? 도구? 감자인가?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두부야 두부? 두부 아닌가 보다 반응이 없어요, 애들이 가지 마누 아, 맞아 가지란 마누이었어 왜 두부야 아빠 닮아 청소도 잘하는 로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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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죄송합니다 울림 좀 아냐? 딱 그런거 같은데 울림 깼나봐요 울림 깼나봐요 우리 로이 뭐 grille 참 나 연기한 노래 연기했지. 표정부자 윌리엄 정말 귀엽네요. 윌리엄은 이제 몇 개월 된 거죠 정확하게? 거의 5개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유식 할 때가 됐네요 이유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식하고 한국식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은 미움부터 시작을 해요 미월? 미월? 미움. 그리고 소고기 넣고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소고기 뭐 당근 우리 와이프는 고기 거의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걱정되는 게 윌리엄도 고기 안 좋아할까 봐 윌리엄하고 고기집 가는 게 제 소원 하나예요 윌리엄은 제가 볼 때 생명을 닮았으니까 고기를 좋아할 거야 제발 일단은 쌀을 먼저 불려야 돼요 원래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정도 한 거 같아요 30분에서 한 시간 아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그냥 그대로 끌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네 아 아 아 아 윌리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건 사진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삼촌이 맛있게 만든 거예요 아 우와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어떻게 해 맛있어요 아이고야 먹어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어요 역시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너무 좋아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먹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이고 잘 먹네 네 아이템 하나 더 있어요 아이템 하나 더 있어요 저 그거 해보고 네 알겠어요 호주에서 어깨놈으로 왔던 아보카도 이유식이 도전하는 샘아빠 곱게 으깬 아보카도에 물과 분유를 섞어 걸쭉하게 만들면 끝 정말 간단한데요 은근 이거 한 번 먹어볼까 먹어봐 맛은 어때 야 여기 귀여워 맛있어 전 이때까지 이거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여기 이렇게 밥 먹이는 거 야 너 뭐 역습 내지 마 어 자 이리와 여기 앉아 고마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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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먹어버리네 야 이거 손으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소단에 반가운 손님이 놀러 왔는데요 바로 쌍둥이 형아들 이거 너희도가 산 거야 이 쾌로? 어 네 누나야 아빠야 너야 어 맞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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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큰 거 있다 문 누리는 거야 어 근데 이거는 어 짬 짬 아니 짬 으음 없어 없나 으음 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동화회가 아니야 아니 공룡인데 공룡이야 나는 무라키로 무라키로 무라키로다 나와라 형들이 있어서 좋아 진짜? 둘 중에 누구 먹고 할까? 서은이 형 먹고 할까? 서준이 형 먹고 할까? 서은이 형? 나 서준이 형 뭐야? 둘 다 먹고 와도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까? 서준이 형아 서은이 형아 여기 살아라 할까? 하루 어? 진짜? 오늘 저녁은 여러분 오늘 저녁은 모든 아니 모든 메뉴가 다 있는데 갈 건데 다을아 너 돌잔치가 뭔지 알아? 애기장기 때 갔는데 애기장기 때 돌은 뭐 집었나요? 돈 돈 다을이는 뭐 집었나요? 다을이요? 청정기요 청정기 나는 떡을 집었다는 거야 아래가 떡을 물떡을 그래서 사진을 봤다 떡만 맨앞에 있더만 떡만 맨앞에 있고 2열에 실, 볼펜, 돈 이런 게 있는 거야 아 아 그러고 보니 꽁스부리던 아버님 한 분 더 계셨죠? 응?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안녕하세요 형님 어 기스타 아 어쩐 일이세요? 뭘 어쩐 일이야? 오늘 가야지 어디 어디 가요? 저기 돌잔치 오늘 돌잔치예요? 그래 그러니까 비슷하게 출발하자고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하은이의 첫 번째 생일날이네요 안녕하세요 하은이 많은 분들을 축하해 주러 오셨다 그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고마워 아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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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돌 가족들도 출동 잠깐만 어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 아 혼자 왔죠 너무 급하게 왔어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고마워 저 초면이야? 네 아 예 처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진짜? 가요 로이 안녕 30초에 100원 있어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다리가 자 올라갑시다 아빠 손잡고 누나 너의 손잡고 싶다 로이 손잡아 아이 좋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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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언니가 인형 줄까? 언니한테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몇 번이었어요? 65번?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언제 나중에 한번 따로 뵀으면 좋겠어요 되게 불편한 투샷이다 되게 불편하다 둘이 강우 씨 이제 몸은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잠깐만요 열정 제 복구야 너하고 내가 보고 비가 난 것 같아 비가 난 것 같아 비가 난 것 같아 제가 난 것 같아요 불편해요 여기요 상 없을 뻔했어 셋이 등장하는데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나중에 따라오면 고마워 오빠 식사 맛있게 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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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무아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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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예쁘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서훈아 아이고 서훈아 지우 형 어디 가셨어요? 오빠 같이 왔어야 돼 와줘서 고마워요 이모도 서훈이 생일날 갈게요 안녕 너무 감사합니다 검정님 저기 저기 지우 제수씨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가 노래야? 어 12월 얼마 안 나왔네 예예 여기 다 막내야 막내 다 먹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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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윤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윤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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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버지가 댕로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건강을 키워주셔서 저희 부모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하니 엄마 아빠로써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하니 엄마 아빠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나올게요 자 선물을 보내주세요 자 자 남준수 씨 머리에 들어왔다 머리에 들어왔다 자 좋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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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그리고 그리고 기쁘게 잘 자라서 아빠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습니다 네 네 네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네 아버님들은 좀 어린아이를 본바로 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로 해요 서훈이 서훈이다 자 그러면 우리 서훈이 아빠에게 소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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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야 아빠 밥 갖고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앉아있어 로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언니랑 이렇게 어 와 여우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해볼래? 마닷니 소울이가 막내를 봐주는 사이 배달된 음식들 쪽으로 맛있지? 하나 너 이빨 벌써 났어? 오우 이제 이빨 날 때가 됐지 로이 아빠는 밥 먹고 수박도 넣어 진짜 나가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할 사람 없어 혹시? 할 거야? 진짜? 로이 손 들었어. 로이? 로이야 노래 부를 수 있어? 네 그래. 아빠 해봐. 아빠 이름 좀 해요. 진짜요? 로이야 언니 한번 해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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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언니? 어머 언니세요. 언니 하네? 아빠 이름이 뭐예요? 아빠 이름이 뭐예요? 아빠 이름이 뭐예요? 아빠 이름이 뭐예요? 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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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딱. 너거지다. 형님 진지해. 가까이셔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로이야 아빠 이름이 뭐예요? 디딱. 아니 야 너 지금 이거 하라니까 이제 좀 애매하게 하냐. 디딱. 디딱. 파는다 한 theaters. 여러분 고생하시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와 protected. 가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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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돌 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따뜻한 추억이 생겼네요 모델 워킹을 자랑하며 등장하는 인들은 고맙습니다 빠르다 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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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준비운동을 하고 들어가야 해요 준비운동 아빠가 먼저 따라해보세요 아빠가 선생님이야 아빠가 선생님이야 준비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무릎 운동 시작 무릎 힘들어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빠르다 quickly 아 수연 빨리 할래? 하나 둘 셋 자 이거 잡아 자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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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 잘한다 잘한다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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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거기 좀 나나? 네 수아야 여기 좀 나네 설아 덕에 안전지대를 발견한 아이들 신나게 물놀이 중인데요 그런데 이때 그런데 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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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는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 어 얘들아 아빠 살려줘 아빠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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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돌려주세요 어 빨리 돌려 어 빨리 돌려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어머 대박이 제법인데요 아빠 잡아 잡아 아빠 살려주세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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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살려줘 안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아빠 믿고 딱 점프해봐 믿고 점프 점프 우와 아 아빠 믿으면 되잖아 어 어 어 어 어 선생님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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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잠추도 해요 얘네들 나이에? 아 네 그러면 이제 생존수영 지집는 어떻게 해요 가슴에 손 가슴에 손 가슴에 손 우리 아빠들도 생존수영법 알아두면 좋겠네요 해달이 나타났다 해달이 나타났다 해달이 나타났다 자 잠수도 해볼까? 하나 둘 셋 응 나 남았고 세 나 남았고 응 아니야 음 응 응 응 응 자, 이제 목소리 들어와 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파, 파 소리. 파, 파, 파. 하나, 둘, 셋. 파, 파. 제발 앞바랑 해볼까? 음, 파, 시작. 음, 음, 파. 파, 파. 파, 파. 잘한다, 잘한다. 나, 다크래. 다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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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쿠아보험 없이도 자유자재로 수영하는 대박이네요. 자, 여기 잡아. 옳지. 대박이 잡아. 잡어, 잡어. 잡어, 잡으래. 잡어, 잡으래. 대박이. 자, 여기 시합하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저기에 바나나 있죠? 바나나까지 누가 더기간 사람이 바나나하고 넘는 거야. 시작! 시작! 바나나! 쟤 바나나 있는 데까지 출발! 쟤 바나나 있는 데까지 출발! 대박어, 바나나! 출발! 대박어, 바나나! 출발! 대박어, 바나나! 대박, 바나나! 맛있으면 어떡해, 따봉! 좋지! 바나나! 대박, 바나나! leading underter holders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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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빛, 빛, 빛!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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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neyland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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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둑... 감사합니다utos 어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갈 수 있다. 끝까지.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옳지, 옳지. 또, 또.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해,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모래성 있지, 모래성. 저기 올라와 볼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와, 대박이. 혼자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 대박이, 할 수 있다. 그렇지. 외로운 싸움이야, 너는 지금. 외로운 싸움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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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여기 어디야? 예방접종 하러 갔는데 괜찮겠어? 처음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아빠 입장에서도 되게 걱정도 되고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고 싶었고. 태오 들어갈게요. 태오 들어오래 태오 들어오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누가 진료를 보는 건가요? 태오요? 네. 정태오예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회 폴리오, 그리고 띠형 해모필루스 인플루엔자까지 5개인데 주사를 5개인데요 주사 2개 나눠서 맞습니다. 그럼 양쪽 맞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쪽 허벅지 하나씩 하나씩 해서 오늘 주사 2개 맞을 거고요. 자기 편안하게 앉히시고. 잠깐만 우리 오줌이 잠깐만 벗어봅시다. 동생 주사 맞는데. 네. 호흡기 좀 잡아주실게요. 자. 네,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도 괜찮고, 주사 준비합시다. 이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니까 잘 맞을 거야. 아, 저도 죄송합니다. 못 봐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윌리엄 윌리엄. 여기서 앞으로 주세요. 다시 한번 나갈게요. 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잘했어요. 잘했어. 오늘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목욕 안 되죠? 네 오늘은 목욕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땀을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체크해서요 몸에 그 종량 지방량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 들어갈 때 키하고 몸무게 좀 주시고요 아 예 이리 오세요 일단 신발 벗고 올라가서 쳐보실게요 기본적인 키 몸무게부터 체지방량 그리고 혈압을 재보는데요 말을 하거나 몸이 제일 맛있으세요 급정이 완료될 수 있는 고객님의 혈압은 아빠 안아? 로이야 아빠가 윌리엄 조금만 안아주고 우리 로이 안아줄게요 알았지? 응 알았지 높은 혈압 수치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경동맥 초음파가 이어지는데요 고혈압약만 드시나요? 고지압증약도 같이 드시나요? 고혈압약만 먹어요 고혈압약만 심상치 않은 표정의 의사 선생님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혈압도 지금 많이 높으시고 특히 최저혈압 부분이 고혈압에 해당될 정도로 높으시고요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장지방도 너무 높으세요 내장지방이 저는 솔직히 20까지 나오시는 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지금 지방을 한 35kg 정도 빼셔야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뇨나 고지혈증 가능성도 많이 높으세요 경동맥 초음파까지 체크를 했는데 지금 심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세요 동맥 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양쪽 경동맥에서 다 동맥 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동맥이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면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에 위험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거에 위험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고야 진짜 내가 솔직히 건강하지 않은 게 내가 알고 있는지 오래됐지만 이런 충격은 솔직히 이때까지 그게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애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느낌이었고 27살 때 여기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 들어가셨거든요 뇌출혈로 갑자기 갑자기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커야랍이 있었고 저도 한 21살 때 그래서 한 20년 동안 커야랍 약 먹고 근데 좀 뇌출혈 이런 거 그런 거 좀 마음이 걸려요 근데 근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다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이게 난 난 얘한테 그런 충격 주고 싶지 않아요 아까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았을 때 별 추억 없었고 일찍 이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윌리엄 생겼을 때부터 너무 막 행복하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버지로서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얘 때문에 생활 바꿔야죠 내 손가락 이렇게 잡고 내 손가락 이렇게 잡고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아버님이 엄청 유남이시네 윌리엄 뭐 있어 윌리엄 오 그렇지 윌리엄 이야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 이런 사진 나랑 똑같은 포즈에 여기 윌리엄 내가 누워있고 이런 거 찍고 싶은 거예요 아 이런 거 찍어보고 싶다고요? 네 이런 주업 나중에 윌리엄한테 주고 또 윌리엄도 아이 나면 그 아이하고 찍을 수도 있게끔 찍으면 되지 찍으면 되잖아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저 안그래도 그 옷은 미리 만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냥 찍으면 되겠네 됐어 와 이름이 새겨진 사진 속 그 옷이네요 자 요 포즈 똑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누워보세요 요거 요거처럼 요거 보시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손은 요렇게 자 다시 돌아 윌리엄 저 돌아갔다 돌아갔다 됐다 오 지금 그 자세야 그 자세 그 자세 그거야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내려 하나 둘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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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요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인생의 첫 번째 스승 아버지 이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있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용기 왜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어 아니야 아니야 서정아 보리야 보리야 쌍둥이와 소다 남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겨울이라 화재 예방 교육 이게 특별히 더 중요하죠 범주 형이 화재 예방은 한번 소방소 가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필히 조기 교육해야 되니까 같이 만나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디 왔어요 예방소 소방소 오늘 소방소에 왜 왔지 불 끓어 불 끓어 왔어요 불 끓어 왔어 아프네 빨리 소방소 보러 갈래 소방소 볼까 소방소 볼까 안 돼서 보면 좋아 우와 우와 나온다 나온다 보자 어? 쫓아간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방대원들 진짜 불이 났나 봐요 아저씨도 좋던가 우와 출발 출발 아저씨도 놀랬죠 우와 멋지다 소방차가 저렇게 삐용삐용해서 불이 난 곳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정말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연습행이었다 언제 어느 때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환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119 신고해본 친구 있어요? 소울이도 안 해봤어요? 화재 신고는 119 그리고 생활 속에서 위험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 주시면 돼요 119 신고는 어떨 때 할까요? 엄마 아빠 싸울 때 엄마 아빠 싸울 때 한다 엄마 아빠 싸울 때 네 번호가 조금 다르죠 네 불렀듯이 그렇죠 네 119 네 여보세요 119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그렇구나 주소가 어떻게 돼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빨리 119가 출동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불이 났어요 네 집이 어디예요? 어 여기 멀이에요 저기 멀이에요 저기 멀이에요? 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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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쓰러진 휘지 아빠 과연 생둥이는? 아빠가 아파졌네 어떻게 해야 될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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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아파 아빠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눌러보자 119 여보세요 누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어디예요 지금? 동창들 아파트 119 구급차가 빨리 출동할게요 전화 잘했어요 물이 나서 연기가 막 날 때 우리가 빨리 대피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피를 할 때는 어떤 그림을 보고 가야 될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피를 할 때는 어떤 그림을 보고 가야 될까요? 네 우와 그렇지 우와 그리고 자 그리고 자 저거 무슨 모양이 났어요? 갈리는 모양이 어 갈리는 뭐하는 사람한테? 갈리는 사람한테? 갈리는 사람한테 엄마가 방문 열고 아들 혼냈어요 나의 인사야 나의 녀석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 표시를 보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 도망갔다 불렀었을 때 얘기하는 거 불이야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간다 불이야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졌던 질문이에요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치고 나갔는데 불이야 아니면 대감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형 불이야 불이야 나갔어 불이야 불이야 아니야 불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빠 자세는 낮추고 자세는 낮추고 자세는 낮추고 네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그리고 벽을 짚어서 벽을 짚어서 벽을 짚어서 벽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아 연기가 나면 연기가 위에 있단 말이야 연기가 위에 있으니까 자세를 낮춰야 여기가 좀 막히지 자세를 낮춰야 연기가 별로 없다고 평화롭게 놀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이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아이들은 놀라서 당황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 좁은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는 충격적인 모습 구조대원들이 아이들을 쉽게 찾지 못해 구조가 늦어져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화재 체험 현장 과연 아이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을까요? 뭐가 뜨고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야 간다 가자 우리야 누나 따라가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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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세요 아버지 벽 찝으세요 벽 벽 찝으세요 조심하고요 오른쪽 오른쪽 나갔어 나갔어 다양한 마지막은 auf 우리야 출발 출발 왼쪽만 네 서울랑 서진아. 서울랑 서진아. 서울랑 서울랑. 아빠랑 가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자, 가봐, 가봐, 가봐. 자, 가자, 가자. 이거 봐, 하나도 안 무섭잖아. 서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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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이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와. 우와. 연습을 잘했는데 실제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알지 궁금하죠, 궁금하죠. 실제 화재가 나면 아이들한테 제일 위험한 게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실제로 상황을 다시 한번 연출해보자. 확실히 이번 모의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아이들은 실전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안 울어요? 정신없이 태우고부터 지금. 빠른 낙지 먹으면서. 뭔가 발견한 소리. 얘들아! 용기! 용기! 얘들아 조개 봐봐! TV 보지 말고! 아니! 저기 TV 말고 여기! 밖에 왜 이따가 해? 용기로 가득 찬 소방서 실내. 아이들은 교육받은 대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신발 들고 다 나가! 신발 신으면 안 돼! 얘들아 빨리!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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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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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마! 괜찮아! 울지! 괜찮아! 괜찮아! 안 무서워! 놀이야! 놀이야! 아니야! 울지마! 기다리는 아빠들은 초조하기만 한데요. 아빠들의 걱정과 달리 소울대장을 필두로 차분히 이동하는 아이들. 여기 나가는 문이 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잘했어! 어차피! 아! 무서워! 잘했어! 뭐야! 잘했어! 어차피!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 이 와중에 가지고 챙겨왔어?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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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나를 때리자고! 뭘 때리자고 봐! 아! 너무! 아! 잘했어! 우리 소울이는 동생들 신발까지 챙겨왔네요? 그러니까! 신발까지 챙겨왔어! 잘했는데 정말 불이 났을 때는 신발도 챙기지 말고 옷도 챙기지 말고 빡빡 빨리 먼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죠? 네! 서주 해볼까? 어! 서주 해볼까? 해명이 제일 좋아하는 거. 서주 해명이. 이소준, 지금 애인 있습니까? 네. 여자친구 이름 뭡니까? 아린이! 아린이 사랑한다! 손 잡지 마! 손 잡지 마!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줄 잡지 마! 옳지! 손 놔, 손 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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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양손, 양손 벌려! 양손 벌려! 옳지! 잘한다! 좋아, 인서주! 좋아, 인서주! 좋아, 인서주! 소울이 출발! 다 하다, 다 하다, 민아 봐. 다 하다. 누나, 무서워! 다 하다! 누나, 무서워? 재밌어! 누나, 무서워? 재밌어! 박수.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62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방송됩니다.